안녕하세요 옹피디입니다. 오늘 시간에는 5G에 좀 관련된 회사들 여러분과 리뷰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 5G에 좀 필요한 그리고 5G를 생각했을 때 조금 수혜로 볼 수 있는 그래도 제가 생각했을 때 좀 괜찮은 회사들을 여러분과 좀 빠르게 커버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옹피디입니다. 구독자 알람해주세요. 옛날부터 좀 생각을 해 왔고요. 그리고 제가 버라이존에 투자한 제일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5G입니다. 그리고 제 생각에는 워렌 버펫도 5G를 그렇게 생각 안 한 것 같지는 않아요. 아무래도 3G에서 4G로 오면서 굉장히 뭐 핸드폰 회사가 많이 발전을 했고요. 그리고 5G로 오면서 아마 많은 또 회사들이 발전을 할 텐데요. 5G로 바뀌었을 때 조금 수혜를 볼 수 있는 5G에 관련된 회사들을 여러분과 나누면 좋겠다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또 어떤 분이 댓글로 물어봐 주셔서 오늘은 그 5G에 관련된 회사들 그리고 거기에 필요한 회사들 여러분과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5G는 뭐 저도 정확하게는 모르는데요. 하여튼 데이터가 빠르게 오는 거겠죠. 4G보다 빠른 그런 데이터를 받을 수 있는 거라 거기에 필요한 것들이 있고 그리고 지금 미국에서는 뭐 다 5G로 바뀌고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지금 핸드폰을 한 5년째 쓰고 있는데요. 요번에 바꿨어요. 그래서 지금 오고 있습니다. 근데 그 핸드폰으로는 5G가 된대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5G를 못 써봤지만 쓰게 되면 아무래도 훨씬 더 좋고 또 거기에 관련된 회사들이 좀 더 발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5G를 생각했을 때 제일 큰 섹터들이 아무래도 세마이컨덕터가 있고요. 칩을 만들어야 되니까 5G를 받을 수 있는 그거를 이용할 수 있는 칩을 또 새롭게 만들어야 되니까 세마이컨덕터 반도체 회사들이 아무래도 좀 발전을 하겠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콜먼트나 아니면 거기에 필요한 인프라스트럭처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재료들 뭐 그런 것들을 만드는 회사 거기에 또 발전을 할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Real Estate. 그래서 땅 갖고 있는 사람들이 발전하겠죠. 왜냐하면 거기에 타워를 세워야 되니까 그쪽이 발전을 하지 않을까. 그쪽이 좀 수혜를 보지 않을까. 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제가 찾아본 이 리포터에도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제 메이저 인더스트리 세마이컨덕터 이콜먼트 만드는데 그리고 Real Estate. 그 세 가지 섹터가 아무래도 메이저 인더스트리가 되지 않을까라고 TMF에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세 가지 섹터에서 제가 봤을 때 좀 괜찮은 회사들을 여러분과 나누겠습니다. 이제 세마이컨덕터 반도체 회사들을 봤을 때 여러 가지 회사가 있겠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 제일 먼저 생각나는 회사가 당연히 엔비디아죠. 엔비디아는 뭐 세마이컨덕터 그리고 GPU 이제는 ARM 베이스 칩까지 가지려는 아무래도 오래 들어와서 제일 크게 성장하고 있는 회사가 엔비디아가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심지어는 저번 금요일날 오늘 찍는 날이 11월 29일인데 저번 주 금요일날 굉장히 떨어졌는데요. 뭐 애플까지 많이 떨어졌으니까 굉장히 많이 떨어졌는데 그중에 떨어지지 않고 오르고 있는 회사가 바로 이 엔비디아입니다. 굉장히 튼튼하고 다 아시겠지만 돈을 엄청나게 잘 보고 있고 그리고 또 미래가 또 밝아요. 왜냐하면 ARM 베이스 칩도 가져가게 되고 D라고 있기 때문에 그것도 가져오면 뭐 굉장한 회사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세마이컨덕터를 생각했을 때 빼놓을 수 없는 회사가 바로 이 엔비디아죠. 티커는 NVDA 그리고 두번째 회사는 AMD죠. AMD도 엔비디아랑 같고 AMD가 어떻게 보면 인텔에게 좀 떨어져서 사람들이 그래도 그냥 두번째 회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저번에도 한번 리뷰를 했지만 AMD가 굉장하게 성장을 하고 있죠. 거의 인텔 그리고 엔비디아 그 두가지에서 하는 일을 다 하고 있고 지금은 뭐 인텔을 앞질러가지 않을까라는 생각까지 들고 있습니다. GPU도 만들고 있고요. 그리고 세마이컨덕터 뭐 다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그 회사를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이 AMD의 티커는 AMD에요. 그래서 이 인텔이랑 AMD랑 제가 좀 리뷰한 영상이 있습니다. 그걸 선조하시면 좀 더 AMD에 대해서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마이컨덕터를 생각했을 때 마지막으로 좀 생각해 볼 회사는 퀄컴이죠. 퀄컴 또한 세마이컨덕터도 만들고 있고 다른 것도 만들고 있고 칩도 만들고 있고 여러가지 일을 하고 있고 또 퀄컴에서는 지금 뭐 스냅드래곤 그게 요즘 건가 잘 모르겠지만 하여간 앤드로이드에서는 뭐 퀄컴이 꽉 잡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퀄컴 또한 굉장히 수혜를 보지 않을까 5G로 가면서 이 칩들을 다 만들어야 되고 이 반도체들을 다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이 회사들은 어디로 가지 않을 것 같다. 그래서 너무나 당연한 얘기지만 이 세 회사가 제일 좀 눈에 띄고 또 제일 좀 수혜를 보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 퀄컴의 티커는 QCOM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좀 생각해 볼 섹터가요. 이퀄먼트 만드는데 그리고 인포스트럭처 만드는데 그런 회사들이죠. 무슨 말이냐면 이제 5G가 되면 데이터가 빨리 가야 되잖아요. 5G에서 굉장히 중요한 게 이제 프레퀸시인데 프레퀸시가 안테나에서 쏘면 전화기로 가고 그래서 그게 굉장히 데이터가 빠르게 전송이 돼야 되는데 그 안테나에서 본사까지 통신에서 본사까지는 와이어로 돼 있죠. 근데 지금 와이어가 아니라 더 좋은 와이어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그 와이어를 만든다든지 아니면 그 안테나를 만드는 회사가 왜냐하면 다 모든 이퀄먼트를 바꿔야 되니까 그리고 인포스트럭처를 바꿔야 되니까 그 회사가 돈을 많이 벌겠죠. 타워도 새로 세워야 되고 와이어도 바꿔야 되고 특히나 이번에는 와이어가 파이버 압틱 그래가지고 우리나라에서는 뭐 그게 굉장히 좀 많이 쓰여지고 벌써 옛날 예가가 됐지만 미국에서는 파이버 압틱을 쓰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가 않고 지금 다 셋업돼 있는 게 케이블이에요. 그냥 레귤러 케이블. 그래서 구리나 뭐 이런 걸로 데이터를 이송하기 때문에 그걸 다 바꿔야 되는데 그걸 만드는 회사가 수혜를 보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 파이버 압틱과 또 그런 인포스트럭처를 만드는 회사 중에 하나가 바로 코닝이라는 회사에요. 티커가 GLW입니다. 그래서 글래스나 유리나 파이버 압틱에는 유리가 들어가죠. 그리고 세라믹 그런 거를 만들어내는 회사가 바로 이 코닝이라는 회사에요. 처음에 시작했을 때는 라디오 전선 라디오 타워 이런 거 만드는 회사였어요. 하지만 세상이 바뀌면서 4G도 했다가 지금은 5G에 필요한 파이버 압틱이나 그런 전선 같은 거 케이블 같은 걸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코닝에서 만들고 있는 게 스몰셀 안테나도 만들고 있대요. 이 5G는 뭐 안테나가 좀 작은가 봐요. 그거를 만들고 있고 그 5G 시스템에 필요한 그런 안테나까지 만들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지금 파트너가 퀄컴이에요. 퀄컴은 뭐 엔드로이드 꽉 잡고 있는데 그 퀄컴이랑 이 코닝이라는 회사랑 파트너를 맺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제일 좀 안전하게 발전할 수 있고 그냥 뭐 파는 거니까 무슨 기술을 개발하고 이게 아니라 진짜 뭐 케이블 팔고 파이버 압틱 팔고 그리고 안테나 팔고 하는 회사니까 제가 좋아하는 회사죠. 그렇기 때문에 이 회사 이 코닝이라는 회사가 굉장히 좀 수혜를 보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굉장히 오래된 회사고요. 디비던드도 굉장히 잘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회사가 시에나라는 회사입니다. 이 시에나 또한 파이버 압틱을 팔고 있는 회사예요. 뭐 거기에 필요한 이 코인먼트도 팔고 기계도 팔고 그러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리고 이 회사에서는 커뮤니케이션 회사들을 위한 디자인 서비스까지 하고 있대요. 그래서 5G에 필요한 테크놀로지를 좀 더 다른 회사들이나 이런데 알려줄 수 있는 뭐 그런 회사라고 합니다. 이 시에나의 티커는 C-I-E-N 입니다. 그래서 약간 좀 뭐 코닝이랑 다른 점은 엔지니어링 디자인까지 해주고 있다. 그래서 이코먼트나 인프루스트럭처 봤을 때 이 코닝이랑 시에나 제가 찾아본 회사들 중엔 제일 괜찮은 것 같아요. 다른 회사도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은 회사는 아리스타 넷웍스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티커는 A-N-E-T 그래서 고 회사도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리얼 에스데이 땅 팔고 뭐 이런 거잖아요. 왜 그게 필요하냐. 뭐냐면 5G를 바꿀 때 땅에다가 안테나를 져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땅이 필요해요. 이 안테나를 그냥 아무데나 질 수 없습니다. 근데 이게 통신사에서 다 땅 사고 이러는 게 아니라 이 땅 산 데에다 땅을 빌린다든지 거기에다 안테나를 지은다든지 아니면 땅을 사고 안테나를 져서 통신사에게 빌려준다든지 뭐 이런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리얼 에스데이 회사가 따로 있어요. 이 안테나나 타워나 이런 걸 위해서. 그래서 그런 회사가 모든 기계를 바꾸고 이커먼트를 바꾸는 인프라스트럭셔를 바꿨을 때 또 그 회사 또한 어떻게 보면 수익을 보지 않을까라고 말을 하고 있어서 그 회사를 좀 찾아봤습니다. 이 회사들은 리츠 회사예요. 그래서 리얼 에스데이 리츠. 이 회사들이 브로드캐스팅하는 시스템 뭐 버라이전이나 AT&T 그런 데다가 빌려주는 형식이죠. 땅을 사놓고 빌려주고 뭐 다달이 돈을 받는다든지 아니면 매년 돈을 받는다든지 뭐 그런 시스템입니다. 이 리츠에 대해서는 제가 옛날에 한 영상이 있기 때문에 그거 보시면 리츠가 뭐다 알 수 있을 텐데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 리츠라는 것은 리얼 에스데이 인베스먼트 트러스트. 그래가지고 리얼 에스테이서 사서 그거에서 나오는 수익을 나눠 갖는 거예요. 그래서 대체적으로 디비던드 배당이 높고요. 그리고 뭐 자기네들이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어떤 건물을 산다든지 땅을 산다든지 뭐 어떤 이 쿨마트를 산다든지 해서 대여해주는 그런 회사입니다. 그래서 크게 발전하고 이런 건 아니지만 꾸준히 좀씩 발전하고 있고 배당을 받는 재미 그런 재미를 갖고 있는 그런 회사들을 리츠라고 하는데요. 이제 이 리얼 에스데이 그리고 5G를 위한 리츠를 봤을 때 제일 괜찮은 회사가 바로 아메리칸타워입니다. 티커는 AMT예요. 땅 사서 보라에전이나 에이친이나 이런 회사에다 빌려주고 돈을 받는 회사고요. 배당은 1.99% 그래서 한 2% 정도 받고 있고요. 꾸준히 성장하고 있고 돈 버는 것도 괜찮습니다. 뭐 리츠이기 때문에 누가 그러는데 전쟁이라도 땅은 없어지지 않는다. 두번째 회사는요. Crown Castle 그래서 티커가 CCI입니다. 여기도 타워 빌려주는 회사고요. 여기는 배당이 약간 더 높아요. 배당이 3.2% 정도 주고 있습니다. 주가도 꾸준히 올랐고요. 회사가 괜찮습니다. 그리고 마이킷캡이 80빌리언달러예요. 그리고 세번째로 여러분과 리뷰할 회사가 Digital Reality Trust 그래서 티커가 DLR이에요. 요 회사도 괜찮습니다. 요 회사도 땅 사서 타워 짓고 빌려주는 회사예요. 요 회사도 지금 배당을 지금 주가에 비해서 한 2.82% 주고 있습니다. 한 주당 4,64% 그래서 요 회사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회사가 아마 5G를 했을 때 굉장히 좀 수혜를 보지 않을까. 뭐냐면 땅을 갖고 있고 타워를 짓고 거기를 빌려주는 회사이기 때문에 그 타워 다 5G 되는 걸로 다 바꿔야 되고 그리고 5G가 굉장히 오래 갈 거잖아요. 그래서 아마도 제 개인적인 생각에 이건 뭐 읽은 게 아닙니다. D를 하면 굉장히 오랜 기간 D를 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지금 시작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10년 계약, 20년 계약 이러지 않을까. 20년은 좀 넘어 있고 한 10년 정도 아니면 5년 정도 계약을 하지 않을까. 그래서 좀 스테디하게 돈을 벌 수 있고 미래가 괜찮다라고 보여주는 그런 세 가지 리치 회사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과 좀 리뷰할 거는요. 바로 세 가지 ETF예요. 뭐 여러 회사들 따로따로 사기 싫다. 5G에 관련된 ETF 그냥 하나 사서 갖고 싶다. 그럴 수도 있죠. 그래서 세 가지 ETF를 좀 여러분과 나누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5G에 관한 ETF가 있는데요. 그 ETF가 Defiance 5G Next Gen Connectivity. 이름이 굉장히 거창하네요. 그 ETF인데요. 티커가 FIVG입니다. 이 ETF가 이 5G에 관련된 회사를 모아놓고 갖고 있는 ETF입니다. 지금 보시면 꾸준히 잘 올라가고 있고요. 만들어진지는 지금 한 2년 좀 넘게 된 것 같아요. 2년이 안 됐는지. 하여튼 2019년도에 만들어진 ETF입니다. 이 ETF를 볼 때 제일 중요한 거는 expense ratio죠. 보시면 0.3% 정도 괜찮습니다. 아크에서 나오는 ETF들이 0.75% 그리고 비싼 거라면 0.9% 정도 하고 있는 걸 알고 있는데요. 이 0.3% 정도 되는 거 괜찮습니다. 왜냐면 Actively Managed ETF고요. 회사가 바뀌는 거죠 계속. 그렇기 때문에 0.3% 정도 괜찮은 가격이에요. 이 ETF에 갖고 있는 거 탑홀딩을 좀 보게 되면요. 제일 많이 갖고 있는 게 AMD, Qualcomm, 그리고 아날로그 디바이스, NXP, 세마이컨덕터, 키사이 테크놀로지, 그리고 에릭슨, 그리고 AT&T, 버라이전, 아카미 테크놀로지, 아메리칸 타워. 저희가 말했던 회사가 꽤 있죠. 그러니까 그 ETF에 이렇게 갖고 있습니다. 이거 하나 갖고 계시면 여기 나와 있는 이 회사들 다 갖고 있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 좀 괜찮은 ETF가요. First Trust Index Next G ETF. 티커가 NXTG입니다. 이것도 5G에 관한 그런 거 다 모아놓은 ETF고요. 지금 뭐 꾸준히 많이 올라가고 있고, 이 ETF는 만들어진 지 꽤 오래됐어요. 2011년도에 만들어졌습니다. 익스펜스 레이셔가 약간 비싸요. 0.7% 그래서 아까 거보다 두 배 이상 비쌉니다. 탑홀딩을 보시게 되면요. Tech Mahindra Limited. 저는 모르는 회사고요. AMD, 그리고 NVIDIA, 그리고 HCL 테크놀로지, 유나이티드 마이크로 일렉트로닉스, 그리고 X-Links, 그리고 애플, KeySight, ZTE Corporation, 그리고 Infosys. 그래서 이런 회사들을 갖고 있습니다. 레코멘드가 좋습니다. 이 ETF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볼 ETF는요. Global X Internet of Things. 그래서 티커가 SNSR입니다. 그래서 여기 익스펜스 레이셔는요. 0.68 정도 되고요. 괜찮죠? 그냥 ARK보다 싸니까. 그리고 여기에서 갖고 있는 회사들은 Skyworks Solution, Garmin, SM, STMicro Electronics, Advantech, Senseata Technology Holdings, ADT, Dexcom, Silicon Laboratory, Arms AG, Johnson Controls International. 그렇게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다른 회사들을 갖고 있고요. 이 ETF의 좀 다른 점은요. Large Cap이 아니라 좀 Mid Cap. 그래서 발전할 수 있는 그런 회사들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좀 아까 본 회사들이랑 좀 다르죠. AMG도 없고, NVIDIA도 없고. 그래서 이것도 좀 재미있는 ETF입니다. 좀 중간 사이즈 회사들을 클 수 있는, 조금 더 성장주에 가까운 회사들을 갖고 있는 ETF예요. 이 ETF가 만들어진 거는요. 2016년도에 만들어졌고요. 지금까지 꽤 스테디하게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만들어졌을 때는 뭐 한 15불 정도 했는데요. 지금 38불 하니까 두 배가 더 넘게 성장을 했습니다. 네, 오늘은 5G에 관련된 회사들, ETF들 좀 이렇게 찾아봤습니다. 여러분께 소개하고 여러분이 좀 더 공부해보면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도 여러분께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오피디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